속보 장윤정의 발언, 가짜일까? 이명훈과 이찬원 외에 그녀가 언급한 내용은 무엇일까? 최근 장윤정 씨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내 아이의 사생활에서 자신의 음악적 경과와 현재 트롯 시장의 상황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발언과 함께 트롯 장르의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현재의 트롯 시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현재의 트롯 장르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그 배경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장윤정의 솔직한 고백 장윤정 씨는 프로그램에서 내 인기가 식은 것일 뿐, 트롯의 인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녀가 개인적인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음악 장르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윤정 씨는 자신의 팬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윤정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녀의 솔직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트롯 장례에 대해 여전히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2. 트롯 시장의 변화 장윤정 씨의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트롯 시장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언급한 부분이다. 2019년 미스트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트롯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트롯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장윤정 씨는 이제 그 열풍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장윤정 씨는 이제 트롯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과거의 과도한 열풍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롯 장르가 한때의 인기와 열광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3. 비테스와의 비교 장윤정 씨는 자신의 발언 중에서 비테스와 트롯 시장의 차별성을 언급했다. 비테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지만, 트롯은 주로 국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는 트롯 가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장윤정 씨의 이러한 발언은 트롯 장르의 현재 상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녀는 비테스와 같은 글로벌 스타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트롯은 국내에서만 한정된 소비층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트롯 시장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경고했다. 4. 과잉 공급의 문제 현재 트롯 가수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새로운 트롯 가수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명웅 씨와 같은 절대적인 스타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트롯 시장의 경쟁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장윤정 씨는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는 현재 트롯 시장의 원탑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 외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트롯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새로운 스타의 출연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5. 팬층의 변화와 시청자 눈높이 장윤정 씨의 발언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롯 시장의 소비자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이 주 소비층이었으나, 현재는 이들의 취향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트롯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단순히 기존의 트롯 스타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윤정 씨는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수들은 더 나은 음악과 공연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곡과 스타일의 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트롯 가수들이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구 이명웅과 이찬원의 위상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는 현재 트롯 시장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이다. 그들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팬심 덕분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강력한 원탑 가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윤정 씨는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의 벽이 너무 높다고 말하며, 새로운 스타들이 이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트롯 시장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트롯 장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7. 대중의 요구와 시장의 반응 장윤정 씨는 현재의 트롯 시장은 대중의 요구와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트롯 가수들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트롯 가수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기존 트롯 스타일과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윤정 씨는 트롯 시장의 대중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비자층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트롯 가수들이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과제를 잘 보여준다. 8. 향후 트롯 시장의 전망 장윤정 씨의 발언을 통해 현재의 트롯 시장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향후 트롯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현재의 트롯 시장은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주목할 만한 과제이다. 장윤정 씨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트롯 장르가 더 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롯 가수들이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소비층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장윤정 씨의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를 낮게 평가하며, 트롯 시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이 전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와 같은 절대적인 스타의 존재가 트롯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장윤정 씨의 주장은 복잡한 시각을 필요로 한다. 트롯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한계를 겪게 될 것인지는 그들의 활동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의 발언은 현재 트롯 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트롯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 장윤정의 미래 장윤정 씨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다. 그녀는 트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며, 트롯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윤정 씨의 태도는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1. 대중의 반응과 여론 장윤정 씨의 발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가 트롯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녀의 발언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은 트롯 시장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구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많은 기자들은 그녀의 발언이 트롯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장윤정 씨가 트롯 장래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2. 마지막으로 장윤정 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현재 트롯 시장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직시하게 만든다. 그녀의 발언을 통해 트롯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새로운 스타의 출연 필요성 등이 조명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 트롯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장윤정 씨는 자신의 인기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롯 시장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트롯 장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트롯 시장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장윤정 씨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트롯 장르가 더욱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장윤정 씨의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다. 지 зр DVD